베리 씨는 원래 제일 좋아하는 한 끼가 뭡니까? 저 엄마가 해주는 김치찌개 좋아해요. 아, 고기에 고기, 김치찌개? 고기 넣어서도 그렇겠고. 아, 돼지 김치찌개? 어머니도 김치찌개 좋아하시나 보다. 응. 고기, 고기를 넣어서 아무거나 소금을 넣어줄게요. 장분으로 생산할 수 없습니다. 잘게 만들어본 적은 점심입니다. 잘게 만들었습니다.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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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를 넣은 것입니다. 고기는 짜장밥의 반죽을 넣기 때문에 고기가 잘 만들어져요. 고기는 짜장밥을 넣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. 고기는 Master'sем이 Yamaha, 미니클, 마찬가지입니다. 로봇 인공에서 마찬가지입니다. 아니, 짐 찌찍 해놨다. 맛있어요. 응, 그래.